24시간 이내에 언제고 어느 때고 전화를 주시면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주의가 배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농지 분야에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맞는 것을 사급할 수 있는 이런 컨설팅. 행정사로서 무료로 상담을 신청받고 이렇게 직접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. 앞으로 이청협 공인주사 사무실을 많이 찾아주시고 최선은 다한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